이재성 아나운서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스테파니와 설화윤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두 분 도대체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서야 제 앞에 나타나신 건가요? 제가 사실 어떤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는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어? 그래요? 네 미모 열릴 중 아... 내 가슴 적시고 나중에 동창회 하면 저 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현 씨 린의 찐팬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린 씨 음악 중에 자기야 여보와 사랑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정말 좋아했었고요 내 자기야 내 요한아 내 사랑야 이렇게 또 1대1으로 한번 불러드렸어요 오늘 연애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을 안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범길 선수 요한이 형이 린 씨 찐팬이라고 했는데 저는 찐찐팬이거든요 제가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실례가 안 되신다면 보고 싶어 운다 보고 싶어 운다 잊으려 애써 와도 난 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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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리듬과 듀엣을 하는 게 야... 오늘 무대를 봤는데 진짜 짧은 3분 정도였지만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... 예...